usr 요리가 저날 진짜 이뻤어요 너무 예쁘지 않 더 예쁘게 해야 돼 지금 티패드에서 질 것 같거든 아니 내가 놀랐어 초리에서 많이 잘 찍을 줄 안다 이런 거 이거 뭐지 선생님? 엄청 예뻐졌어 본인 봐도 예쁜가 봐 근데 너무 예뻐 평소에도 예쁘지만 저는 좀 더 예뻐 맞아 5 장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예쁜 거 같은데요 안 구겨줘? 안 구겨줘요 근데 어차피 안 입고 갈 거야 쟤는 티파니랑 써니 오늘 시킬 거예요 제가 뿌려먹어야 돼서 들거라 들거라 다림질 하거라 제 오늘 탑스타일 파는 모습 오마이갓 무섭다 무서워 왜 이쪽으로 가지? 아 나 어디 가는 줄 몰라서 지금 아는 길이면 좀 덜 긴장할 텐데 도대체가 몇 시야?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사에 전율이 인성 논란 시간 약속 지키지 못한 15년 차 전화도 안 받으셨네 여기도 전화 안 받으셨네 인사 이동이 지금 시급하고 야 근데 큰일 났다 왜? 비가 너무 와해 아 제발 지하주체장 이렇게 바랍니다 차까지 막히겠네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어 유리 어떡해 나 20분 기다려줘 20분 어 여기인가 보다 샤비야?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가셨고요 여긴데 지나가셨고요 표정 봐 지금 짜증나 어 유리 씨네 태우자 어 아 유리 씨 안녕하십니까 신발 다 들어드릴게요 이불 들어드릴게요 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예쁜 이렇게 우리 한 팀 같지? 어 좋아요 오늘 우리가 명함이잖아 이거 아티스트 아니고 할머니 모시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노약자 나 지금 노약자 아니냐 뒤에 타면 될까요? 어 뒤에 타세요 네 알겠습니다 쌈모님 뒤에 타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고수 있고요 담요 있고요 아 대박 대박 진짜 티파니랑 거랑 진짜 비슷하다 형이랑 진짜 비슷하다 혹시 선풍기도 실을까봐 부채로 챙겨가지고 진짜요? 알겠습니다 20분 늦은 거 용서해 드릴게요 일단 출발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거 챙기느라 내가 봤을 때 20분 늦었어 그치 써니야 이거 다 챙기느라 어 출발해 주시죠 와 제가 봤을 때 스태프 아니고 나 우리 센터장님 완전히 아티스트 아니에요 저기 오늘 완전 저기야 윤희짱이래 어 윤희짱이야 윤희짱이야 윤희짱의 신지현 아니 썬이 나보다 아래야 나 그래서 오늘 윤희하기로 했어 아 이것도 비슷해 나보다 아래 아 오늘 기분 야 오늘 무드 왜요? 오늘 어떻게 배우모드로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그런 거 억울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에요 저 그런 거 무담스러워 아니요 그런 거 무담스러워 저기요 저기 ASMR 틀어드릴까요? 나 이거 파도 소리치면 그럼 저 자요 자서 못 일어나요 평소처럼 가요 탑백 틀어 탑백 탑백이 좋아 탑백이 뭐야 2000년대 그거 틀어야 아니야 90년대 틀어야 돼 90년대? 아니 근데 티파니씨 저기 운전 괜찮으세요? 못 믿어 온 눈초리 아 이 차가 잘하더라고요 우리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진짜요? 드라이브 실장이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요즘 알잖아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혹시 올 새 글로벌 암바스터를 찾고 계시면 연락주세요 글로벌 암바스터를 찾고 계시면 연락주세요 니가 하게? 아니 아니 지금 뭐야? 그래 저렇게 한국 꾸미고 온 것도 살짝 의심스러워 나 절대 저러고 안 다닌 거 알지? 엉망침장이야 정말 유리를 위해서 정말 힘을 주고 갔어 니가 하게? 아니 아니 지금 뭐야? 아 지금 양아찌 아니에요? 우리 양아찌 야 선생님 좀 저기 운전 제재 좀 말해주세요 야 나 말고 야 나 말고 선생님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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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하게 제재 좀 해주세요 따끔 따끔 혹시 글로벌 마스터 유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좋네 나 미쳤나 진짜 웃겨 너무 웃기지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이거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엄청난 엄청나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애정이 와 애정이다 진짜 오 저렇게 지퍼락에 따로 챙겨가지고 나 편의점에 세 군데 들려서 짱구 찾고 온 거 알아? 근데 짱구 없어 근데 짱구 없어 너 뮤직비디오 촬영한 날부터 계속 짱구 찾으라고 어 맞아 너 너 편의점을 돌았어 진짜? 섬세하네 그래서 세 군데 가봤는데 없었어요? 신상들밖에 없는 집들이었어 아 하지만 그래도 싸웠어야지 그렇지 이 청삼동이 없던데 야 짱구 비 안고 하죠? 안 먹어? 야 짱구 비 안고 하죠? 안 먹어? 우리 효윤씨가 현 천사였구나 어 이거 보고 느낄 거야 따끔하게 혼내야지 따끔하게 혼내야지 따끔하게 혼내야지 저 유니장님 좀 추워가지고 아 좀만 줄여주세요 추워가지고 아 좀만 줄여주세요 아 등에 이거 해 이거 이거 그 담요 어디 갔어? 담요 뒤에다 깔아 아 내 컨디션까지 다 챙겨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오늘 배를 까셔가지고 저기 찬바람 들면서 배 아야해 아 쌤씨 때문에 기분 좋아졌어요 쌤씨 때문에 기분 좋아졌다고요? 모든 일을 말로 했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상태비가 그러네요 우리 중에 누구야 아 누구긴 누구야 얘 터져마저 이러면 아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저기요 제가 저기요 제가 탑시타거든요 오늘 어 탑시타 유니씨 죄송합니다 유니씨 그거 아시죠? 유니장으로서 예의를 못 지켰는데 원래 네 비가 예쁜 분 쫓아다녀요 어? 기분 좋아졌어요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갑자기 단순하다 귀여워 유리 아 오늘 후회할 것 같아요 기분 좋아졌어요 미인만 따라다녀요 아 기분 완전 좋아졌어요 아 컨디션은 써눈이 지금 인턴은 써눈이 챙겨주십시오 이거 별점 5개예요 하하하하 이걸로만 일하고 왔어요 그래서 써니가 사실 이렇게 회사에서 동료로 만나면 굉장히 꼴비기 싫은 스타일이죠 왜? 입으로만 하는게 이거 하나로 이거 하나로 공은 다 가져가고 아 장점 저와 함께해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야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맞아 맞아 지금 막 버스도 있고 이 시간에 저기 봉은사로가 조금 맞아요 막혀요 난리나요 비까지 왔으니까 비까지 왔어요 진짜로 5분도 안 남았어 지금 아 어떡해 어떡해 아니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실장님 화내시면 제가 지금 바이브에 좀 문제가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때요? 계속 이런다니까? 어? 아 미안해 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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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못할 수가 있지 아티스트 탔는데 부담스러워 아티스트 탔는데 부담스러워 아티스트 탔는데 부담스러워 아티스트 탔는데 부담스러워 아 저렇게 화내내 실장님이라서 유리가 지금 아무 말 티가 죽었어요 하하하하 아니야 저기 윤 실장님 평소대로 해주세요 평소에 이래요 평소에 이래요 하하하하 아 그렇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평소에 이래요 다 왔네요 그죠? 다 왔어요 다 거의 다 왔죠 막판 스퍼트 내실게요 어우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요 안 내셨 하하 안 내셨어요 완전 미션 잘하셨어요 실무 담당 못 잡겠네요 문 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신이 일어났어 하하하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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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없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나 추워요 저기 언니 지금 나 추워요 나 추운데 불체를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펴줄까? 아니 지금 목구로 가려주셔서 괜찮습니다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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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아니 어디있어 여기가 안쪽으로 가려가지고 네 네 뭐 가려줄 수 있어요? 아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직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 잘한다 저 매니저한테 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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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 저한테 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요 어디로요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따라가라 아니야 여기를 따라 아 저기 따라가서 봐요? 실장님 다 좋은데 길치에요? 그런 거 같아요 아니 하나는 어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너무 바보하지 마 아 채미엘 조금 목소리가 붙었어요 아니 저 목소리 때문에 다 거쳐서 맞어 나 너무 창피했어요 아 그래서 이날 되게 보완이 잘 됐어요 그렇죠 야 야 너무 과보하지 마 채미엘 거쳐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옷 좀 갈아입을게요 어 지금 오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아 지금 오겠대 오고 있대 지금 너무 불안해서 제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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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편하게 계세요 그럼 이것 좀 들어주시겠어요 치약 칫솔도 챙겨왔어요 아 지금 아 갑자기 입냄새 났나요? 아 콜라김? 지금 콜라김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앉아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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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하고 싶어요 알았으니까 앉아 마스크 마스크가 왜 꺼지 모라의 몸이야 왜 야 너 진짜 지금 치약 칫솔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웃겨 티파니씨 한번 앉아주세요 티파니씨 나가주세요 아니 뻥이야 아 티파니씨 이거 티파니씨 이거 가자 저 갈아입혀주세요 가자 가자 갈아입고 올게요 갈아입고 올게요 갈아입고 와주세요 저 입혀주세요 자 입혀주세요 앉아서 살 제거해드릴게요 저희 저희 예쁘지 네네네 내가 풀어놨어 내가 풀어놨어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근데 나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제가 만약에 앉으면 구겨줘요 다시 아아 이럴 때 써주세요 써주세요 손 잡아주시면 돼요 손 잡아주겠어요 유고걸 유고걸 유고걸이에요? 유고걸이에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유고걸이에요? 속 구겨줘 배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룩도 한번 체크해봐주세요 네 괜찮나요? 사주세요 한번 근데 너무 예쁘다 거기 예쁘다 다리 한번 쫙 빼줘야 돼 딱이다 딱 지금 시크한데? 너무 예쁘다 어? 예쁘다 너무 예쁜데? 너무 아파 아 그리고 배에 힘주실게 아 봐봐 어 저런거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사진은 정말 나 이거 춥다 빨리 찍자 빨리 안녕하세요 예쁘고 시크하고 다리 한번 쫙 빼줄게요 여기 먼저 1번 아 오케이 이거 띠 나온다 띠 감사합니다 예뻐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부끄럽지 않아 감사합니다 네가 주인공이야 예뻐요 다리 요거 시크하게 다리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힘주세요 됐다 어 좋다 좋다 배에 힘주실게 너무 크게 말하는거야 너무 크게 말했다 이거 이 사람 저렇게 말했대 이쯤 되면 여러분 유리 배에 힘줍니다 저라도 할 때 기사 때 배에 힘주는 유리 이렇게 유리씨 배에 힘주실게요 이렇게 나오는거지 예뻐요 다리 요거 잘 나온다 잘한다 잘한다 좀 앞으로 여기 어 거기 어 그러니 실장님 좀만 더 찍어도 돼요? 아 네네 아니 왜냐면 아까 빛이 그래서 여기도 찍어주세요 확실히 디지털 콘텐츠 팀이라 잘 뽑았어 황포토 황포토 저기 어깨 너머 한번 봐주세요 저기 졸았다가 유리씨 유리씨 반대쪽 반대쪽 포토 올라가실게요 하하하 아니 일단 하우스포토 갈게요 여기 앉아 앉아 너무 예뻐 우르수라가 여자로 번호신했을 때 그때 갔다 그치? 우르수라가 여자로 번호신했을 때 그때 갔다 그치? 가방 들어 드릴까요? 너무 예뻐요 귀여워 고이솝 편하게 예쁘게 귀여워 하트 하트 아 저렇게 찍어주면 저렇게 찍어준 사진 가지고 내가 업무를 들였거든요 몰리고 좀 이게 기념샷으로 찍으실 수 있는 기계예요 저게 직원무다 아니야? 두컷 직원무 내가 밀어냈어 하나 둘 셋 잘 나왔다 진짜로 써니씨랑 티파니씨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네요 근데 나도 의외 생각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 어떤 모습들이요? 파니 되게 잘 케어해주네 써니가 오히려 눌러주고 약간 파니는 몸으로 뛰는 느낌이고 써니는 이렇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느낌? 너무 중요하죠 나는 이 조합이라면 정말 든든하게 어떤 정말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진짜 여기 서 볼래? 여기도 예쁜데? 여기 예뻐 아 잘 나온다 아멘 유리 선택해주세요 믹망 믹망 여기 봐주세요 여기가 중요한 카메라예요 글로벌 글로벌 아멘 가멘 나 저기도 한 번 저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없는 컷들도 좀 추가했어요 여기 귀여운데? 죄송해요 저희 포토 실장님이 너무 열정이 넘쳐서 우리 유리씨 매장안도 둘러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자연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매장도 걸리고 좋으네요 예쁘다 저렇게 말해주는 게 되게 도움돼 왜냐면 그 정적이 너무 민망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멤버가 해주면 또 다르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매장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거든요 매장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거든요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예뻐 예뻐 아 실장님 열정 넘치시네 다시 한 번 여기 봐주세요 다시 한 번 여기 봐주세요 네 네 매장 들어가실게요 예뻐요 네 그래도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내장 내동선 여성 복종만 쭉 한번 훑으면 되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네 네 티파니씨 어디 계시는 거예요? 티파니씨랑 선식이 갑자기 등장해서 티파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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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메인 컬러풀한 아이템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 니네 생각보다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좀 병행스러운데? 근데 이것만으로 나는 한 건 했어 오오오오 L MAGAZINE CALL ME ALL STICK GLOBAL AMBASSADOR까지 ALL STICK 너무 쎄 치맛바람 너무 쎄 야 유개바람 맘에 절이야 맘에 절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왠지 뉴욕의 모델 에이전시에 저런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젊고 약간 에너지가 좋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이제 퇴근해가지고요 빨리 이제 드라마를 찍어야 돼서 아 오케이 오케이 리딩과 회의를 하러 그리고 또 본업 할 때는 또 집중해야 되니까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실게요 아 진짜 이대로 끝이에요? 너무 꿀 아니야? 아니 빨리 빨리 퇴근시켜준다고 해서 사실 아 제가 사실 그때 공약으로 이제 심지어는 코엑스다 스케줄이 그래서 너무 좋았어 아까 그 옷은 어떻게 유리가 쓰셨나요? 아직 뭐 아무 일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어 오케이 근데 이제 뭐 와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고 다음엔 나도 아 좀 스텝으로 너네를 좀 돕고 싶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